네, 안녕하십니까. 엔딩골드 김종환 매니저입니다. 증시가 파란 나라를 보안이네요. 완전히 그렇죠? 초토화가 되고 있는데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야죠. 그러니까 아직 이미 종목에 물려있으신 분들한테는 버텨야 되는 장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이 있으신 분들, 조금이라도 현금이 있거나 기회를 노리고 있던 분들은 덧빠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사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오전장의 이 정도 라인대에서의 하방은 오후장은 반드시 드라이버가 걸릴 수 있고요. 현재 외인들도 1조원 넘게 1조 천억 정도 선물을 매도를 한 부분에서 8천억 대로 내려오고 환멸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증시격은 여러분들 뒤돌아가면 내가 왜 저때 안 샀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후장이 그런 패턴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일단은 하락을 못 피했다고 한다면 버텨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매도해서 지금 현금 만들어서 지금 하방 배팅을 하거나 혹은 지금 빠진 종목들은 산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코스닥도 반등세가 진행이 되면 말 그대로 급반등이 나올 거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지. 물론 지금 그냥 시장의 어떤 기술적 지표나 이런 걸 다 집어치우고 그냥 시장의 내용만 보게 되면 무섭죠. 전쟁도 일어날 것 같고요. 금방이라도 크게 세계 제도는 확장될 것 같고. 이란과 중동 관련된 부분들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아래 공포, 그렇죠? 경기 침체가 막 지금 당장 와가지고 미국이 금방 금리 인환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금리 인환 시그널 자체가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막 금방 더 빠질 것 같죠? 제가 이 시장에 20년 이상 있으면서 경험해 본 결과는 물론 그런 어떤 모멘텀들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기술적 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무시하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차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급도 그렇고 다 물론 프로그램에 기계 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인간이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메이저도 인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의 어떤 패턴들이 지금도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공포감이 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좀 취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나는 만약에 주식을 보고 내가 정말 더 이상 심리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꺼버리고 나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내일 중으로 조금만 여러분들이 심정에 안정만 취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 대한 방향성 분명히 급반응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좀 스마트 개미들은 스마트 머니들은 아마 오늘부터 좀 매수가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보시죠. 이거 코스피 업종 차트거든요. 차트 보세요. 제가 생쇼 책을 2월에 발간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지수의 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그 책에다가 제가 올려드린 게 있었는데 이건 누구나 다들 아는 내용들이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이 지표를 신뢰를 합니다. 이 RSI 지표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가 사실은 코스피나 선물이나 이런 코스닥 지수 관련된 일봉 차트에서 RSI가 과매도 영역이 나오거나 과매수 영역이 나오게 되면 그건 반전의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막 잘 올라가다가 RSI가 과매수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곧 시장은 반전될 것이다. 즉 하락으로 반전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말 그대로 반대로 급격하게 하락이 나오다가 RSI가 파란색 웅덩이를 지금처럼 파괴되면 잘 안 보일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파괴되는 이렇게 과매도 영역이 나오게 되면 곧 급반응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을 대응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주식을 만약에 사시는 분들은 대형주들, ISK,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같은 경우들은 오늘부터 사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시장 대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더 크게 빠지면 어떻게 하지 않나 하방 패팅보다는 지금부터는 상방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 룸은 제가 봤을 때 극히 한정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올라갔을 때는 지금 장은 변동성 자체가 선물지수도 5포인트를 그냥 올려버리는 장이기 때문에 이거 쫄지 말고 우리가 대응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게 제 차트가 아니라서 코스피 말고도 코스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코스닥도 업종종합을 보시게 되면 그렇죠? 지금 이게 코스닥 차트인데 코스닥도 지금 이 RSI 지표가 과매수 매도 영역에 나왔던 때가 바로 이때 지난 작년에 10월, 11월달 이때 이제 한번 나와주고 상승 다이버전스 나와준 다음에 드라이버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코스닥도 거의 저점과 함께 와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거의 모든 종목들이 다 반등이 나오겠습니다만 코스닥 쪽은 제약발 종목들을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피 쪽은 삼성전자필 또는 SKI에서 산미반도체 같은 이런 종목들을 사실은 단기 반도권을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침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좀 있나요? 제가 오늘 종목도 중요한데 삼성전자도 여러분도 지금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과매도 영역이 나오는 게 사실은 극히 드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이게 뭐 개별 잡주도 아니고 8%를 빠지고 있는데 RSA가 지금 거의 딱 과매도 영역이 찍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거 급반동 나오면 이 갭 나인대 맥구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지수 바찬가지도 마찬가지로 급락장을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쫄지 말고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종목 제가 편입을 해보면서 왜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말씀드렸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고요. 2780원입니다. 짐 매트릭스 한번 공략을 좀 해볼게요. 코드번호 109820이네요. 짐 매트릭스라는 종목을 현재가 저는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작은 종목이에요. 코로나 관련 주의기도 하고요.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이창원 매니저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주신 게 뭐냐면 물론 지금 장에서 빠지는 종목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버텨내고 추세를 살려놓고 있는 종목들이 반등장에 들어갈 때 그 종목들이 먼저 또 튀어 올라가고 수익률이 좀 크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생뚱맞게 제가 코로나 관련 주를 갖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야 지금 시장이 바닥을 찍고 있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걸 갖고 왔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보자고요. 이게 사실은 코로나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이 반등세가 나오게 되면 아마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나타낼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추세가 살려져 있는 부분들 종목들을 제가 관심 있게 본다고 했죠. 그래서 이미 저점 라인대에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일단은 강하게 올라가면 정말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상 보신다 하더라도 이제 저항 라인대를 정말 치고 올라간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반등을 이용해서 모멘텀이 부각된다고 한다면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죠. 일단은 제가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 지난주부터 사실은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 수젠택을 필요로 해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과 여러 가지 전통적인 코로나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나타낸 부분들이었는데 재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병원을 가본다 하더라도 코로나 확진자 관련된 부분들이 피부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재유행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진단키트, 유전자 분석체 관련된 기업들이 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항상 저는 제가 제포트의 한국석유, 중앙에너피스 제가 오늘 리뷰를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약올리기 싫어서 리뷰를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 대비 정말 강하죠. 저는 틈새 테마들을 잘 보는데 시장이 빠져도 그런 종목들 올라가는 부분들이었어요. 저는 이게 또 마찬가지로 틈새 테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 안에서도 엮여있는 부분들도 있고 코로나 코스닥 반등 시에 관련 종목들도 한번 드라이버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일단 이런 부분들의 배경이 있다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이 오미크론 변이 검출이 됐다 해서 코로나19 확산이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진메트릭스가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오늘은 그 자리를 좀 지켜주는 시장이 아무리 6%, 7% 빠진다 하더라도 크게 빠지지 않고 지켜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채널 한 발 정도의 단기성의 상승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또한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챙길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여주세요. 제가 일단 가격 라인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 받아볼게요. 1차원 표가는요. 여기서 올라온다고 한다면 3,250원을 아니요. 다시요. 3,200원을 잡을게요. 3,200원 잡고요. 그 다음에 2차원 표가는 3,700원 잡을게요. 손절가는 2,250원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주가 추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트레이딩을 할 때 거래량을 잘 보고요. 그 다음에 저항대를 돌파했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보는 부분들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없다가 평균 거래량 이상의 한 10배 이상의 거래량이 금율로 터졌고 오늘 자리 지켜주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양음, 양으로 한번 드랍을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틈새 테마로 한번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받아보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진짜로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는데 코로나 관련들이 막 날라가고 그랬었거든요. 오늘 또 한편으로 이렇게 봤더니 지금 급락의 요인이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관련 종목들도 좋기는 할 텐데 또 한편으로는 혹시 미국의 채권 금리 급락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도 긴급하게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국내 국채화 관련된 상품들을 ETF라든지 이런 부분에 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금융 위기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FRB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급한 금리나 빅컷 같은 걸 한 두세 차례 단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련한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금 하락의 원인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수혜죠. 그걸 좀 찾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만약에 빅컷을 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만약 해석을 달리해서 오히려 그게 악재로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왜냐하면 그건 해석하기 나름인데 왜냐하면 그만큼 미국 증시가 리세션을 더 급하게 빨리 오고 있지 않나라는 분명히 그런 시장 해석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시장의 어떤 메이저들이나 수급에 의한 논리로 배팅해놓은 어떤 큰 배팅해놓은 메이저들이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일단은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게 미국 금리 9월 달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로 사실은 기대감을 올려놨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무게감을 만약에 이제 퍼워리장 쪽에서 미국 FURB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얘기를 좀 더 강하게 혹은 시기적으로 좀 더 확정을 더 강하게 한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받는 게 좀 강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 저도 이제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장은 미국의 어떤 대성과 불확실성과 염물만 안 물려가지고 시장에서 흔들릴 거라고 봤는데 이게 좀 미리 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오히려 시장에 대한 악재로 해석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만약에 오늘 내일 중으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강한 반등세가 좀 시장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좀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시장인데 시청자분들 오늘 좀 우구장만 잘 버티시면 될 것 같고 내일 또 거기 시장에 대한 뷰 한번 또 말씀 들어볼 테니까요. 화이팅들 하시고요. 오늘 신비트리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